금정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준비한 가정의 날 5월의 맞이 구독 이벤트! 치킨 20마리를 쏩니다! 응모기간은 5월 8일부터 22일까지 2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. 응모 방법은 금정문화재단 유튜브를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. 더 정확한 응모 방법은 스텝 1! 금정문화재단 유튜브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. 스텝 2! 금정문화재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 영상 이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을 지정하시고 금정문화재단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스텝 3! 이 영상에 남긴 댓글을 캡처한 후 캡처 이미지와 함께 이름, 핸드폰 전화번호, 유튜브 아이디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 스텝 4! 마지막으로 5월 24일 수요일 금정문화재단 유튜브에 올라오는 구독 이벤트 추첨 영상에서 당첨을 확인하시고 치킨을 맛있게 냠냠하시면 되겠습니다. 추첨은 또 놀라는 여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다리 타기 영상을 통해서 공명정대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금정문화 뉴스와 금정문화재단 유튜브 그리고 금정문화재단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해주세요. 안녕!